스페이스K 오늘은 강서에서 즐길 수 있는 중견 시민 작가님들의 전시회 스페이스K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강서구 마곡 중앙팔로 32에 위치한 스페이스K는 마곡역 3번 출구에서 나와 도보 6분이면 비착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5,000원, 정수년은 3,000원에 입장 가능하고 1층과 2층 야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니 주의해주세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관람atte 전면 Rusia 3살ój아리 testing wasn't развiced 창덕경에서 창 gambling 가장 매우 불편해 대부분의 행사. 오빠가 뭐 그렇게 찍을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전시회 어떠셨습니까? 전시회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생각보다 젊어서 놀랐어요. 방석을 겸재정선 미술관 맡고 놀랐거든? 아, 응. 여기는 계속 바뀌는 전시회죠. 아, 그치, 그치. 식사하는 시간이 없었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응. 아까 내가 직장에 대해 전시시간에 잠깐 오기 좋겠다 그랬잖아. 딱 그정도. 그리고 나는 원래 미술관을 싫어하는. 정말 미술관이나 전시회 이런 거 가는 게 정말 인생에서 손에 꼽는데. 근데 뭐 오랜만에 와서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다. 응.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빠이. 몰라서는 아이들에게는 Tommy돨을 사랑합니다. 그치. 그치. 그치.